여러분 여기 보이죠?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저희 한국피전난타협회 그리타 난타팀의 멋진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 tech 투지 Coalition 투지 ий Έχ5 컨트롤 receptor principalmente 어떤 핀 zieh sponsorship 주님 대표 수 i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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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국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사를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제가 한국표전난타에 미연 품바가 아니라 김미연 있습니다. 비록 우리 향당이 품바님하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원의 한국표전난타협회는요. 난타 더불어 우리 작품으로 인해가지고 장구도 하고요. 개인기 장구도 하고 막장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가의도 하시고 하는데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 부천에 있는 한국표전난타협회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안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무국장님 말씀 이렇게 잘하세요. 옛날엔 말버무리시더니. 하하하하 두 번째 축하 난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날 더운데 그냥 어떻게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앵콜곡으로 한 곡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고와 부개 아 합주 합주로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아 그리타 난타투리 네 장고하고 합주할 예정이죠 어 합주로 한번 아 장고하고 난타를 함께 보여드리는 합주로 인사 드린다고 합니다 네 와우 2개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덥죠? 아 그리다 티셔츠도 그냥 돈 많이 벌었나봐요 티셔츠도 맞추고 날씨가 많이 덥니까 얼굴들이 너무 굳어있어요 한참 웃어봐요 아무리 더워도 자 이번에는 난타와 장고의 만나 한바탕 어우러지니 멋진 난타로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멋진 공연 보여달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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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